주변에 보면 바람피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 불륜도 얻게 되는 이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한테 왜 바람피해요 그러면 뭐 남자 너 이렇고 저자 너 이렇고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지만 그리고 제가 심플하게 설명할 때는 그냥 발정나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불륜 바람에도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더 친구지만 더 친해지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이 가볍다라고 하는 게 그냥 친한 사이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배우자나 혹은 애인이 바람피웠을 때 진짜 열받는 게 딴 게 아니라 회사에서 매일 보는 사람하고 불륜을 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혹은 취미 모임 간다고 해서 나가서 거기에서 바람피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정말 남녀가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불륜 바람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난다 정말 근데 그냥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어 얘랑 좀 더 친해지고 싶어 근데 친구 이상의 관계라는 건 사실 성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애인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바람피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아요 왜 바람으로 알게 될까? 평상시에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람을 펴도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람피어도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죠? 용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심리상담을 하다 보면 제 와이프가 바람이 났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와이프를 너무 사랑해서 헤어지지 못하겠어요 제가 이 와이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심리상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애인이 바람피우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바람피운 사실을 내가 참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케이스들도 의외로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람을 내가 피웠는데 상대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랑 헤어지지 못한다는 걸 확인하는 것 이 이유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왜 바람피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누나 게임 왜 해요? 게임 재미로 하지 바람도 똑같은 거예요 바람도요 그냥 게임처럼 재미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재미라고 하는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술 마시고 노는 것도 재미있는 거고 아니면 클럽 가는 것도 재미있는 거고 아니면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는 거고 취미 생활하는 것도 재미있는 거예요 이 재미라는 건 자기가 무엇을 재미로 설정했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말 그대로 배우자가 있든 애인이 있든 새로운 상대를 만나서 콩당콩당 놀고 그리고 데이트를 하고 이런 과정 자체를 재미있게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람을 그냥 재미로 피기 때문에 절대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너만 사랑해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이 바람이 습관성이라면 이거는 말 그대로 바람피는 게 그냥 이성 만나는 게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끊지 못해요 게임을 못 끊는 것처럼 자 네 번째는요 도구적인 불륜이 있어요 이 도구적인 불륜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을 내가 활용해서 써먹기 위해서도 도구적인 불륜이고요 이 사람을 써먹기 위해서 바로 이게 도구적인 불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뭔가 나한테 충성을 다할 것 같아 그래서 월급 조금만 주고서라도 이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라던가 혹은 남편이 해외 근무를 지금 2년을 가는데 집에 정구도 갈아야 되고 그리고 뭣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집에 남편이 맨날 해주던 걸 해줄 사람이 없거든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맡기나 매번 돈 들이기는 싫고 그러면 불륜을 통해서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 남자에게 해달라고 한다거나 혹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회사에 격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자는 그걸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만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돈 안 주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래서 계속 희망고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곧 이혼 할 거거든 그러면 이거 다 네 거야 그럼 이거 회계 알아야지 네가 격리 좀 봐줘 이런 느낌으로 도구적으로 불륜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요 자기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기 업적이 없거나 자기 실력 성과가 없으면 자존감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채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와 잘생겼다 와 예쁘다 이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옆에 있어도 자존감은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을 옆에다가 놓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유혹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내 유혹에 넘어오는 걸로 작은 성취 경험을 쌓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유혹을 통해서 그 유혹에 넘어오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자존감을 채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여섯 번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한 부부들 그리고 오래된 커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성적인 관계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뭐 습관적으로 모텔을 간다고 하더라도 모텔 가 가지고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TV 보고 놀다가 나오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연애라는 것을 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매력적이어야지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그리고 그 마음이 가면서 시간도 함께 보내면서 데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륜은 이런 연애하고 달라요 왜냐면요 사실 김태희하고 결혼했어도 전원주하고 바람피는 게 남자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아주 쉬운 상대를 찾는 것도 불륜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꼭 데이트를 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게 아니라 성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분출을 하기 위한 도구적인 방법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불륜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남편이 바람폈다는 데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차피 살아있는 섹스토이에다가 분출한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쓰레기통이야 그냥 걔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야 이거 정신승리 아니냐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성적인 욕구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바람을 피우고 불륜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이 성적인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 인형이 되주는 여자 혹은 남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쁘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죠 마시는 것도 먹으러 가고 데이트도 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왜 불륜하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이유는요 실제로 심리 연구들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모아서 다 보니까 여섯 가지나 되더라 이 여섯 가지는 불륜으로 얻게 되는 의외의 여섯 가지 이득이라는 얘기거든요 의외의 이득 그래서 왜 사람들은 바람필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의외로 얻어지는 게 많더라 그렇다고 불륜이 좋다 허용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불륜은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륜을 하는 사람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왜 바람피우는지를 보시고 저 사람은 과연 이 여섯 가지 중에서 뭐에 해당할까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